삼성. 삼성 로고가 선명한 뭔가 되게 낡아 보이는 물건이죠? 뒤에 보시면 요즘은 좀처럼 보기 힘든 코리아라는 표기가 들어 있습니다. 삼성의 옛 로고와 코리아라는 글씨가 쓰여져 있는 이 물건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카메라입니다. 삼성의 옛날 카메라고요. 말 그대로 장롱표 카메라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학교 다닐 때니까 국민학교였죠. 국민학교 6학년 때 저희 어머니에게 선물 받았던 카메라구요. 이 카메라는 35mm 단초점 렌즈입니다. 조리개 밝기는 4.5mm, 35mm 단초점 렌즈고, 이 카메라의 가장 놀라운 점은 렌즈가 플라스틱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 안에 지금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흠집이 엄청납니다. 제가 아무래도 초등학교 때부터 사용을 했기 때문에 흠집이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긴 하겠지만, 아무튼 많은 흠집을 가지고 있고, 셔터버스는 빨간색이죠. 이 카메라의 모델명은 땡큐라는 카메라입니다. 여기 보이시게 되면 뷰파인더가 있는데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에 촬영을 할 때도 이 뷰파인더를 통해서 보는 게 굉장히 불편했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배터리가 들어가면 AA 배터리 두 개를 장착하게 되는데, AA 배터리 두 개를 배터리 컴파트먼트에 넣으시면, 이렇게 닫으면 전원을 어디서 켜느냐? 전원은 그냥 렌즈캡 뚜껑을 열면 전원이 켜집니다. 그리고 이쪽에 램프에 빨간 불이 들어오게 되면서 카메라가 작동할 준비가 되었음을 알려주게 되죠. 필름실은 이쪽 필름실 레버를 아래로 이렇게 제끼면 필름실이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필름을 장착하는데요. 필름 매거진을 이쪽에 넣고 필름 롤을 빼서 이쪽에 걸어주기만 하고, 뒷판을 닫으면 자동으로 필름이 이송되면서 촬영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정말 추억 속의 카메라죠. 지금은 전원부가 고장이 나서 작동이 안 되는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보고 있는데, 이 카메라가 그러니까 한 30년이 된 카메라군요. 삼성 로고만 보더라도 이런 로고를 갖고 있는 삼성 카메라를 요즘 구하기가 힘들다는 거. 근데 따지고 보면 또 어느 집엔가는 장롱 속에 다 이런 로고를 가지고 있는 삼성 카메라를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국민학교 6학년,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사용했던 카메라고요. 군대를 갔다 오고 난 뒤, 2001년도에 이때는 삼성 로고가 바뀌어 있죠. 삼성 로고가 바뀌어 있고, 카메라를 꺼내서 보면 색상은 골드입니다. 골드고, 규파인더가 굉장히 커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규파인더가 굉장히 커지고, 이쪽 아래 보면 버튼도 생겼어요. 이 옛날 카메라였던 땡큐 같은 경우에는 플래시를 조절할 수 있는, 컨트롤 할 수 있는 버튼이 없습니다. 그냥 카메라가 판단해서 무조건 켜고 끄고만 있는데, 2001년도에 구입한 마이캠 30s라는 모델인데,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두 가지 버튼이 있어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에는 강제 발광 버튼입니다. 플래시로 웹힐인 촬영 같은 걸 할 때 눈동자에 일부러 좀 하이라이트를 주거나, 낮에도 플래시를 켜야 하는 상황들이 있을 때 강제 발광시키는 버튼이고요. 아래는 발광 금지 버튼입니다. 뷰파인더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커졌죠. 그리고 뒤에 날짜, 연도, 연월일을 새길 수 있는 기능까지 들어가 있죠. 마찬가지로 배터리는 AA 배터리였고요. 이 카메라는 제가 제대하고 나서 제가 알바한 돈으로 샀기 때문에 정확히 기억합니다. 이마트에서 69,000원 주고 샀습니다. 마찬가지로 렌즈는, 이거 유리 아닐 거예요. 유리 아닐 거고, 30mm 단초점 렌즈. 이건 심지어 조리개 값도 안 써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깨진 게 아니고, 가죽 파우치에 오래 들어있었기 때문에, 가죽이 녹아서 카메라 바디에 들러붙은 겁니다. 이 카메라의 가장 큰 특징은, 여기 보시게 되면, 메이드 인 차이나 보이시죠? 이 카메라는 중국에서 생산된 카메라입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 이게 무슨 자료냐? 궁금하신 분들도 계시고, 관심 없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삼성 캐녹스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안타깝게도 계속되지 않았죠? 끊어졌습니다. 원래 삼성 테크윈 이전이 삼성 항공, 더 올라가면 삼성 정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삼성 테크윈일 때 카메라 사업부, 광학사업 쪽이 삼성전자 쪽으로 합쳐진 걸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방산 쪽만 해서, 파나테크윈으로 넘어간 걸로, 제가 어디 기사에서 본 것 같은데, 일단은 삼성 캐녹스는, 삼성 미놀타와 합작해서 카메라를 만들기 시작했고, 미놀타의 알파 7000, 알파 9000, X700 이런 베스트셀러 모델들을 많이 생산해서 판매하다가, 독자적으로 모델을 생산하기 시작한 게 86년부터, 자동 카메라를 만들면서부터 독자 모델을 만든 걸로 나와 있습니다. 86년도에 처음 만들 때는, 사실 이게 단초점 렌즈 카메라거든요. 그래서 윙키라는 모델인데, 줌을 좀 당겨 볼게요. 윙키라는 모델을 가지고, 처음 단초점 렌즈를 가진 카메라를 생산하기 시작했고, 87년도에도 단초점, 88년도에도 단초점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카메라가 눈에 많이 들어옵니다. 이게 뭐냐면, 모델명이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라디카 88이라는 카메라예요. FM 라디오와 자동 카메라를 합쳤다고 해서 라디카입니다. 라디오와 카메라를 합친 거죠. 88년도에. 라디카 88이라는 모델이고, 이 모델을 좀 주목해서 봐주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뒤에 발전된 이런 형태의 카메라가 나옵니다. 네, 그건 그때 다시 설명을 드리고, 89년도에 처음으로 줌 카메라가 나왔죠. 35mm에서 70mm까지 2배 줌을 지원하는 카메라인데, 80년대부터 사진을 찍으셨던 분이라면, 아니면 옛날 카메라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사실 광각에서 표준 영역대, 범 표준 영역대를 커버할 수 있는 카메라 렌즈라는 게 35-70이 가장 대표적이었죠. 니콘에도 35-70 직진식 렌즈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당시에 2배 줌 렌즈라고 하는 게 35-70 정도 되면 굉장히 우수한 성능을 가진, 굉장히 효용이 높은 화각을 커버할 수 있는 렌즈였던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35mm가 지금은 별로 광각이 아닌 느낌이지만, 사실 예전에는 광각 렌즈라 그러면 보통 35mm 내지는 28mm도 광각 렌즈였거든요. 그런데 어느 시점부턴가 한 24mm 정도는 돼야 광각이라는 인식이 들기 시작하고, 지금은 이제 뭐 그거보다 더 언더 20mm 내지는 뭐 18mm. 예전에는 18mm 그러면 사실 초광각이라는 표현을 많이 붙였는데, 요즘은 뭐 20mm 정도 되면 그냥 광각으로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AF-330, AF-550 다 지금 단초점 렌즈들이고요. 90년도가 들어서면서부터 자동카메라, 슬림형 카메라 뭐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계속 단초점 렌즈들을 만들기 시작했죠. 그리고 91년도에 38mm에서 105mm까지 이제는 줌 카메라를 만듭니다. 이제 요 정도 되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전엔 사실 뭐 이렇게 비디오 카메라라고 하는 게, 캠코더라고 하는 게 엄청 고가의 물건이었기 때문에 보통 다 사진기들, 카메라들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요 정도 줌이 되면 이제 유치원에서 아이들 뭐 발표회 할 때나 학교 졸업식 때나 아주 쓸만한 줌 배율이었던 거죠. 그리고 AF-400 지나서 92년도에 부터 줌 카메라들이 많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86년부터 독자 모델을 만들기 시작해서 한 6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줌 카메라를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퍼지라는 말이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텐데 이 당시에는 요즘의 AI를, 인공지능을 요즘 인공지능을 AI라고 하는 것처럼 이 당시에는 퍼지라는 말을 되게 많이 썼어요. 세탁기에도 뭐 퍼지라는 말도 들어갔고 93년도에 1150에서 115mm까지 당겨지는 줌 카메라가 나왔고요. 94년도에 보시면 이게 가장 제가 볼 때는 인상적인 제품이 아닌가 싶어요. 이 카메라가 FX4라는 카메라인데 포르쉐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한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광고도 TBCF도 굉장히 많이 했던 카메라고 실제 판매량도 괜찮았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굉장히 공전의 히트를 쳤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이거 아직도 장롱에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장롱 잘 찾아보시면, 장롱에 한번 찾아보시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카메라를 쭉 만들다가 95년도부터 색깔이 좀 다릅니다. 이 앞에까지 보시면 컬러가 전부 다 블랙이에요 사실. 근데 95년도에 들어서면서부터 컬러가 색깔이 있는 약간 컬러풀한 모델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96년을 거쳐서 97년이 됐습니다. 97년이 사실 조금 눈여겨서 봐둬야 할 것 같은 포인트가 있는 게 여기 보시게 되면 국내 최초 개발 디지털 카메라라고 나와 있죠. SSC410N 이라는 모델인데 생긴 게 약간 쌍안경 타입입니다. 그래서 이거 뭐지? 라고 해서 제가 인터넷 서칭을 좀 해봤더니 여기 위에 있는 게 LCD입니다. 이 LCD가 들려서 화상을 확인하면서 촬영할 수 있는 디지털 카메라고요. 이거를 사실 97년도에 삼성이 왜 만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삼성 입장에서도 테스트를 삼아서 만들어보는 모델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GX1 이라는 모델이 나와 있습니다. GX1 이 카메라죠. GX1 이 카메라입니다. 삼성에서 필름 SLR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만들었던 이 뒤에 뭐 따지고 보면 NX1이 디지털로서 GX1의 명맥을 이었습니다만 아무튼 NX1이 마지막이죠 삼성도 디지털 렌즈 교환식 카메라도 NX1이 마지막입니다. 필름 SLR은 GX1이 마지막이고 그리고 97년을 그렇게 거쳐서 98년 거치고 99년 지나서 99년도에 마이캠 S 아까 제가 제대하고 샀다는 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이 카메라 이 카메라가 99년도에 나왔군요. 그리고 2000년도에 들어서면서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라디오랑 카메라랑 되는 라디카 88이라는 모델 한번 눈여겨봐 주세요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거 보시면 지금 디지맥스 35라는 모델인데 디지맥스 35 MP3라는 말이 덧붙여져 있죠. 디지털 카메라 플러스 MP3 플러스 PC 카메라의 기능을 다할 수 있는 아주 당시로선 혁신적인 디지털 카메라였죠. 그러고 나서 2001년도부터 삼성이 아마 삼성테크인이라는 이름으로 바꿨던 게 이 시점, 2000년을 전후로 해서 이 시점이지 않았나 제 기억에 그러는데 아무튼 2001년도에 벼락같이 많은 디지털 카메라 모델들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가 아마 니콘의 쿠리오, 쿨픽스 2500이라는 모델도 나오고 이 컴팩트 디지털 카메라의 전성기를 이루던 시절이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330, 디지맥스 220, 디지맥스 210 SE 제가 실제로 이 디지맥스 210 SE라는 모델을 써봤는데 배터리가 광탈입니다. 얼마 못 찍어요. 그냥 켜고 돌아다니면 제 기억으로는 30분 가기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당시 디지털 카메라 효율이 다 그랬어요. 배터리 효율이. 그래서 이 뒤에 얼마 있다 나온 게 에네루프가 나와죠. 싸뉴에서 에네루프라는 배터리를 만들어서 그나마 좀 배터리 걱정을 덜하게 됐는데 아무튼 이 시점에서 알칼라인 배터리는 광탈이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의 이 연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모델이 하나 있어요. 제가 이것도 제대하고 나서 한창 카메라에 미치기 시작했을 때 구입한 건데 자, 보시죠. 요겁니다. 요거. 요겁니다. 뭔가 되게 아끼짝이하고 슬림한 케이스죠? 제 손이 그렇게 크지 않은 크기인데 요 정도 사이즈를 가진 카메라. 이거 뭘까요? 이거. 이거는 디지맥스 800K라는 카메라입니다. 이거 디지털 카메라입니다. 디지맥스, 디지맥스. 삼성의 디지털 카메라 브랜드가 디지맥스였거든요. 원래 초창기에. 니코는 쿨픽스였고 올림푸스가 뮤라는 이름으로 나왔었죠. 뭐 있었죠? 소니. 소니는 사이버샷. 캐논은 파워샷.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디지맥스라는 이름이 붙었고 800K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왜 800K냐면 화소가 80만 화소입니다. 그래서 800K라는 이름이 붙었고 플래시도 있고요. 뷰파인더를 보고 찍는 겁니다. 어? 디지털 카메라인데 왜 뷰파인더가 있을까요? 뒤를 보시면. 짜잔! LCD 같은 거 없습니다. 찍은 사진 못 봐요. 디지털 카메라인데 LCD를 보고 찍을 수도 없고 찍은 사진을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카메라죠. 어? 더 놀라운 건 모드가 촬영 모드가 두 가지인데 기계식 레버로 작동이 됩니다. 위로 올리면 풍경 모드 아래로 올리면 접사 모드 그리고 셔터 버튼이 있고 셔터 버튼 안에 모드 버튼이 있는데 모드 버튼은 사실 의미는 없어요. 그리고 더 의미가 없는 버튼이 하나 있는데 여기 보시면 딜리트 버튼이 있습니다. 딜리트 버튼. 삭제 버튼인데 뭐 보여야 삭제를 하죠 사실? 네. 좀 전에 찍은 사진 망한 거 같아. 그러면 삭제하는 겁니다. 네. 요거 실제로 제가 한번 배터리를 껴 볼까요? 네. 요쪽에 배터리 컴파트먼트가 있고 요거를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끼워서 네. 끼웠고요. 이 카메라가 무려 제가 구입한 지도 19년이 된 카메라입니다. 네. 켜면 전원이 들어왔죠. 보시게 되면 LCD 지금 들어온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당겨 볼까요? 네. 보이시죠? 메모리 카드에 사진이 두 장 찍혀 있고요. 그리고 메모리 카드는 이쪽에 메모리 카드 들어 있다는 표시가 들어와 있고 네. 보이시죠? 네. 그 다음에 지금 발광 금지 되어 있고 접사 모드로 되어 있습니다. 접사 모드. 네. 접사 모드에서 풍경 모드로 바꿔주면 풍경 모드로 바꿔주면 아무것도 안 나타나죠. 이게 이제 아무것도 안 나타나는 게 일반 촬영 모드입니다. 이 카메라는 뷰파인더를 보고 찍어야 되는 카메라입니다. LCD가 없으니까 당연하겠죠. 엄지 위치를 여길 잡고 반셔터를 살짝 잡아주면 이게 이제 반셔터 잡은 겁니다. 네. 느낌이 묘해요. 약간 이렇게 잡고 있으면 이게 반셔터 잡은 건가? 라는 느낌인데 묘해요.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꾹 누르면 삑 소리가 나면서 찍힙니다. 보세요. 찍혔죠? 깜빡깜빡깜빡 하고 있죠? 이게 저장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네. 다시 한 번 찍어 볼게요. 이제 세 장 됐죠? 여기. 보시면 예약션 보시게 되면 세 장, 숫자 3 되어 있죠? 네. 세 장을 찍었다는 얘기고 세 장 찍었다는 얘기고 요걸 가지고 다시 한 번 찍어 보겠습니다. 반셔터 반셔터 꾹 퀵 소리 나고 깜빡깜빡깜빡깜빡깜빡 이제 저장된 거예요. 네 장 찍힌 겁니다. 굉장히 재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카메라가 저는 나름 삼성 입장에서는 숨기고 싶은 역사의 한 페이지일지 모르겠는데 제 나름대로 굉장히 재밌는 카메라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전원을 끄겠습니다. 이 카메라도 배터리가 광탈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니까 뭐 배터리 가득 차 있고 하니까 배터리 오래 가겠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플래쉬를 지금 발광 금지해 둬서 그런 거고 지금이 여기 방안이 조도가 어두웠기 때문에 만약에 플래쉬를 켜는 순간 배터리 광탈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배터리는 꺼두겠습니다. 끌 때도 레버를 제껴서 이렇게 삑 소리가 나면 꺼진 겁니다. 메모리 카드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게 메모리 카드가 어떻게 돼 있냐면 이 메모리 카드는 요즘 돈 주고도 살 수가 없습니다. 여기를 열면 메모리 카드 컴파트먼트인데 뭐 이렇게 눌러서 빠지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잡고 빼시는데요. 빼시는 거고 이 메모리 카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손가락 한 두 개 정도의 폭에 크기도 굉장히 크죠. 153 볼펜하고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이게 모나미 153 볼펜입니다. 153 볼펜하고 비교해 보면 굉장히 큰 크기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메모리 카드의 이름을 아시는 분은 100% 아재입니다. 맞춰보세요. 모르시는 분들은 네. 이 메모리 카드는요. 스마트 미디어 카드라고 해서 SMC 카드라고 했어요. 옛날에. 그래서 올림푸스도 쓰고 뭐 처음에 몇 개 기종들이 썼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보시면 뭐 굉장히 큰 금박 같은 단자가 있죠. 근데 이게 얼마 못 갔어요. 이 뒤에 거의 다 SD 카드하고 CF 카드 양분화 돼 가지고 메모리 카드들이 다 사라졌어요. 제가 오늘 말고 다음에 또 시간될 때 리뷰할 것 중에 후지필름에서 나온 카메라가 있습니다. 2000년도에 나온 카메라가 있는데 후지필름은 옛날에 그 XD 카드라는 메모리를 썼거든요. 그래서 그건 나중에 또 보여드리겠지만 아무튼 이 시절에 그 디지털 카메라 초창기 시장이었기 때문에 신기술들이 와르르 쏟아지는 과정에 나왔던 메모리 카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SMC 카드입니다. SMC 카드를 사용했던 카메라인데 이 SMC 카드가 용량이 얼마냐 보셨죠? 16MB입니다. 16MB 16MB 메모리 카드에 80만 화소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을 찍었던 게 2001년입니다. 물론 이때 2001년도에 캐논에서는 D30이라는 디지털 카메라가 나왔고요. 그 디지털 카메라는 제가 기억하기로 300만 화소? 네. 그래서 상업사진계에서 아마 포토 쪽에 계신 실장님들은 많이들 사용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실제 프로들은 D30으로 데뷔했던 분들도 많이 계시죠? 네. 아무튼 디지맥스 800K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GX1 이야기보다 이 800K 얘기를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이거 안 보여드렸군요. 이 800K의 오른쪽에도 단자가 두 개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건 DC인 단자. 그래서 3V짜리 DC인 단자가 있구요. 여기는 요 위에 단자는 어 이게 그 뭐죠? 패럴럴 포트라는 거 요즘 아시나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그 컴퓨터에 카드를 꽂아서 읽는 방식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IEEE 1394 뭐 이런 카드들 비교적 그건 최신이긴 하지만 그런 방식도 있었는데 요거는 시리얼 포트에 3.5파이 잭이 있어요. 이 카메라 전용 잭입니다. 지금 뭐 제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딘가 또 뒤집으면 나올 거예요. 그 잭을 통해서 3.5파이 잭을 꽂은 다음에 카메라에 그 시리얼 포트를 연결하면 이 카메라에 있는 데이터를 PC로 옮길 수 있는 겁니다. 굉장히 디지털 카메라인데 굉장히 아날로그스럽죠. 굉장히 뭔가 정감이 있고 그래서 제가 이 카메라를 버리지 않고 꼭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외에도 사실 V4라는 모델이 있어요. 삼성 카메라 V4라는 모델도 있고 V3도 있고 그리고 그 뒤로 넘어가면 블루라는 게 나왔었죠. 디지맥스라는 이름을 버리고 블루라는 이름으로 바꿨다가 그게 이제 컴팩트 카메라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삼성 컴팩트 카메라의 마지막이 블루라는 모델들이었고 여기 나와있는 지금 2003년도에 나와있는 V4라는 모델 이거는 가수 B씨가 정지훈씨가 일본에 가서 일본 제가 아껴바라였나요? 일본 한 복판에서 한 손 높이 들죠. 그리고 기술의 승리다. 그래서 일본 카메라를 약간 이제 곧 따라잡았다. 그런 느낌의 CF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제품입니다. 하지만 그 뒤로 이제 프로 815라는 모델도 있었고요. 숫자 815가 주는 의미처럼 기술 독립 내지는 뭔가 기술적인 우위를 이뤄냈다는 자부심이 담긴 제품이긴 한데 많이 안 팔렸어요. 그 뒤로 NX1이 사실상 이제 삼성 카메라의 마지막 모델이었죠. 그 전에 물론 뭐 GX20도 있었고 하지만 그건 사실 펜탁스 카메라에 그냥 네이밍만 바꿔서 펜탁스 마운트를 공유하는 제품이었고 그나마도 오래가지 못했죠.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또 사업적으로 판단을 하면 지금 시점에 와서 생각을 해보면 뭐 나쁘지 않은 선택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도 많이 들죠. 결국에는 이 이미징을 저장하고 촬영하고 저장하는 방식이 스마트폰이라는 도구로 다 합쳐지고 있고 앞으로도 앞으로도 카메라라는 단일 도구의 시장이 더 커질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해 보이기 때문에 뭐 지금이 와서 보면 괜찮은 선택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카메라가 개별 단가가 굉장히 좀 고가인 제품이어서 얼추 보면은 굉장히 큰 시장 같지만 카메라 시장 자체만 놓고 보면 그렇게 큰 시장이 아닙니다. 결국엔 카메라는 진짜 다시 예전처럼 프로들이 사용하는 도구로 다시 회귀하지 않을까 라는 예측을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조금 전문적인 분야에 대한 촬영의 필요성을 느끼시는 분들에게 어필하는 도구가 되지 않겠냐 라는 말씀들도 많이 하고 계시죠. 네. 먼저 카메라를 켠 목적은 삼성카메라 GX1을 리뷰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만 하다보니까 삼성카메라의 히스토리를 한번 그냥 쭉 재미삼아 살펴보는 영상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삼성카메라의 역사에 대해서 짤막하게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뭘 알아볼까요? 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